제발 돌아줘! 돌아줘! 그렇지! 전설 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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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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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비스입니다. 뭐를 해야 돼? 뭘 해야 사냥에 도움되지? 빠르게? 펫 뽑기? 펫 어디서 뽑아? 펫 다 뽑아버려. 아 이게 펫인가? 일단 돈을 좀 사야되네. 재활을. 맛을 몰라면 사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. 맛을 몰라면 사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시작부터.. 아니 장난 아니야. 시작부터 현질이지 원래. 마음을 사야될 Cathy. 마지막으로 보내면 쌩의 이슈에 사야 베리 그 사야 베리 나의 이슈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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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백천만원 썼어 천만원 간다 제발 하나만 떠줘라 간다 탁 제발 꽝이야 탁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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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내려갈라다 말아 이씨 뭐 이래 이씨 난 무화검으로 끝날거냐 룰렛 룰렛 제발 보라색 많다 존나 많다 맥키 보라색이지 뜬거야? 어? 돌아 지나가줘 지나가줘 내려가 아이씨 하나만 더 줘 아 파란색 너무 많다 됐어 됐잖아 제발 빛난거 같은데?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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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아오 야오 오 얘는 공격력인데? 얘는 방어형 얘는 공격형 얘는 공격형 잠깐 그래도 팩 두 마리 뽑았으니까 시발 또 사? 아아 아잉 대단히 벚어뜸 어 왕 엉 일단 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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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을 못맞이겠어 간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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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탑 탑 탑 탑 멈춰버리네 아이씨 제발 돌아줘 한마리만 뽑자 탁 그렇지 아 이거 불안한데 파란색 너무 많아 올라가지 올라가지 늘 나이스 프라마 됐어 이제 한마리만 뽑으면 되잖아 한마리만 더 뽑으면 돼 좋아 어어 잠깐잠깐 프라마가 나왔어 어어? 와이씨 제발 시발 돌아줘라 제발 돌아줘라 탁 제발 제발 돌아줘 돌아줘 그렇지 전설 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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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 전쓰 야이씨 왜 내려가 어어 도라 아이씨 아이씨 도라 그렇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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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이씨 그렇지 오 잘나오네 암말이 부족하네 아이씨 잘나오네 영웅은 영웅은 존나 잘나오네 가보자 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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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도라 도라 빨간거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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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오 좋아 좋아좋아좋아 가자 이씨 바로 탁 탁 탁 느낌있다 탁 탁 탁 어 많다 노란거 존나 많다 이씨 나이스 나이스 오 다행히 공격력 오우 우와 존나 잘뜨네 이거 됐스 어이씨 뭐야 이거 내꺼야 이거 고슴도치 이거 변신 뭐야 와아아이씨 우와아아 개오져버리네 오우우웅 야이씨 너네 언제 그러고 다닐거야 아이씨 어 terre 오우ㅆ 와아 개오질해 해 나도 엉덩이만 봤다해 에? ㄹㄹ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